스마트 헤법 영어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헤법 영어 송영옥입니다. 벌써 꽃샘추위도 끝나고 완연한 봄, 계절에 여왕이 다가오는 4월의 막바지에 와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은 3월, 4월 새 학년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올해 초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사실 이제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근 갑작스레 4차 대유행이다 말들이 많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봄에 봄나들이를 예전처럼 못 가는 것도 아쉽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이 4차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변경되지 않을까 걱정이 너무너무 앞섰는데요. 그래서 오늘 4월 학부모 세미나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영어학습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법이 만드는 우리 아이 영어천재 제2탄 문법은 마법이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 문법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 마법 같은 해결책을 오늘 짠!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법 이야기하기 전에 영어는 교과목이기 이전의 언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언어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언어는 무엇일까요? 언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이고요. 인간은 이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다양한 계획, 모든 자료들을 축적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언어의 정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전하고 이해시키는 것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 언어의 가장 큰 목적이죠. 우리 지금 계속 언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혹시 전 세계에 몇 개의 언어가 존재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통계상으로 약 7천여 개의 언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수민족의 언어나 조사 집계 대상에서 빠진 언어도 굉장히 많다 보니 그것들까지 포함하면 7천 개보다 훨씬 더 많은 언어가 존재하고요. 천명 미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경우는 계속 사라지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지구상에 7천 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니 정말 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 이 많은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영어일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중국어입니다. 중국 대륙 굉장히 크고 인구도 많다라는 건 다 익히 알고 있잖아요.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인구수가 14억 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에 육박하죠. 2021년 78억 명이 전 세계 인구인데요. 이 중에 거의 20%에 가까운 14억 명이 중국인이고 중국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사용하겠죠. 중국어가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대륙에 살고 있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만 해도 엄청난 인구수다 보니 막강 1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2위는 뭘까요? 스페니쉬, 바로 스페인어입니다. 그리고 3위가 영어인데요. 제가 지금 이 순위 같은 경우는 인구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네, 누가 뭐래도 바로 영어죠. 실제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 중에 중국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30여 개의 국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 혹은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100개국이 넘어요. 그만큼 영어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막강한 1위 사용률 사용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전 세계 정보에 80% 이상의 소통 정보가 영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인터넷상의 정보 중에 50%가 영어로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책이나 논문, 저서까지 포함하면 80%에 육박하는 전 세계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 우리 아이들 영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언어의 목적은 의사소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사소통, 언어의 수단인 말과 글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장 기본인 영어의 문법 또한 우리 아이들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법, 오늘 이야기할 문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 혹은 규칙, 법칙들을 모아놓은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글을 쓰는 규칙, 그리고 말을 하는 규칙, 즉 글과 말을 사용하는 법칙, 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문법 그러면 문이 글자를 의미하다 보니까 글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글과 말, 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법칙이 바로 문법입니다. 우리 원래 언어가 탄생하기 이전 같은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요? 표정이나 간단한 몸짓으로 나의 생각, 나의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내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림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돌멩이나 각종 주변의 사물들을 활용해서 소리를 내면서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언어가 생기고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약속을 만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질문할 때는 무언가 표시를 하는 게 어떨까? 아, 그래. 그러면 질문에는 우리 물음표, 퀘스천마크를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 거죠.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발전시키면서 사람들은 이처럼 다양한 약속과 규칙을 정하였고요. 이것을 바로 문법, grammar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 혹시 그거 아세요? 문법이 언어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문법은 글과 말을 사용하는 법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칙, 규칙 이런 것들은 나를 구속하고 올가매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언어의 세상에서는 이 말과 글을 하는 법칙, 규칙을 알면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말과 글의 법칙, 규칙만 알면 이 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단어, 모든 말을 만들고 사용하고 쓰고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법, 이 규칙은 언어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우와, 내가 영어 문법을 알면 영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문법은 어때요?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너무너무 하기 싫은 영어의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들도 한번 학창시절 문법을 학습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떠셨어요? 재미있었나요? 아마 문법을 재미있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또한 학창시절의 영어를 만날 때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한 게 영어의 문법이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왜 부모 세대도, 또 우리의 자녀 세대인 우리 아이들도 영어의 문법을 어렵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바로 이 영어라는 언어의 법칙, 이 문법을 언어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 대비로,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문제풀이에 적용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 문법을 언어로 자연스럽게 만났다면 이렇게 지루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다 보니 시험 때 바짝 외운 이 문법 개념은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되나요? 머릿속에서 쭉 사라지죠. 우리 아이들은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야, 그리고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야. 뭐 이런 식으로 개념처럼, 수학 공식처럼 문법을 외우다 보니 수많은 글과 이 말의 법칙들을 머릿속에 다 담고 있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활용 또한 어렵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내가 외운들 영어는 언어이다 보니 예외 규칙도 굉장히 많아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동기부여되지 않는 이러한 학습 환경에서 영어를 만나다 보니 어떤가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만나 영어로 대화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문법을 언어가 아닌 수학 공식처럼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문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언어는 의사소통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 말과 글의 법칙인 문법을 알면 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기존의 문법을 기술로 그리고 지식으로 접했던 게 아니라 언어로 만나다 보니 언어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면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문법은 오늘의 주제처럼 마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문법을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머, 문법은 시험이나 평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어를 듣고 또 말하고 읽고 쓰는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뼈대가 되는 마법이에요. 실제로 문법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문법을 학습하면 조금 더 빠르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회화 실력도 훨씬 더 쉽게 업시킬 수 있어요. 시험이나 평가에서 좋은 실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음도 당연하고요. 아마 어렵고 힘든 문법이지만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더 이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나 잘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언어라는 언어, 영어를 기본으로 언어의 구조를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대부분의 언어는요. 이렇게 글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26글자 알파벳이라고 하죠. 이 레터들을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만나는데요. 이 각각의 레터, 글자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 레터들이 하나하나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이 다 레터들이 모여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규칙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화면에 보시는 Phoenix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는 의미가 없는데 이 레터들이 모이고 모이면 26개 알파벳으로 무한한 것들을 만들 수 있죠. 그걸 바로 우리는 단어, words라고 하죠. 단어는 의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부터 우리는 팔품사라는 문법을 학습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기억나시나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등등등 생각만 해도 머리가 좀 짖근짖근 아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팔품사를 시작으로 우리 아이들이 문법이라는 학습의 대장정을 스타트하죠.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구 라고 표현합니다. phrase 라고 하죠. 그런데 똑같이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 있는데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는 그것을 구가 아니라 문장, sentence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주어와 동사예요. 정리해 볼까요?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 있는데 주어와 동사가 그 안에 같이 있다 그러면 문장, sentence고요. 주어, 동사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구, phrase 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sentence, 문장들이 하나, 둘 모여서 짧은 글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문단, parade, 아, paragraph이라고 하죠. 네, 이 paragraph이 완성이 됩니다. 이 문단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writing, 글들이 되죠. 뭐 이야기 책이라던가 혹은 일기, 소설 등 다양한 책 속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레터부터 시작해서 문단을 이루고 글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 기본 언어의 구조를 베이스로 우리 아이들은 문법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영어를 정말 재미있고 신나게 만나다가 문법을 딱 배우는 순간 영어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의 학창시절을 생각하셔도 문법은 머리에 진할 것 같아요, 싫어요 라고 약간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신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영어 학습, 공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에서도 영어를 만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영어 속 문법 이 문법 학습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제가 여러 차례 학부모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 교과서, 영어 교과서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영어를 처음 만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스타트해서 천재교육 영어 교과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학년군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 아시죠? 두 개 학년씩 묶여 있는데요. 그래서 3학년과 4학년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를 처음 만나는 3학년 목차 파트를 보시면요. Hello 인사도 하고요. How many apples? 무언가 질문도 하고 숫자도 세고 날씨도 묻는 등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다양한 문장들을 영어 처음 만나는 3학년 때부터 학습을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4학년 교과서 목차도 있는데요. 사실 3학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3, 4학년군 안에서는요. 3학년 때 만났던 기본적인 문법 패턴, 문형들을 확장하면서 추가적인 문법 구조, 문형들을 만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3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sit down please 같은 명령문을 만났어요. 4학년 때는 부정 명령문을 만납니다. 3학년 때 how many를 만났다면 4학년 때 how much?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장되고 추가적인 문법을 형태에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된 게 현재 교과 과정입니다. 학년을 한번 올려볼까요? 우리 5, 6학년 교과서를 한번 가볼게요. 5학년 교과 목차 파트를 보시면 앞서 보셨던 3, 4학년군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루는 문형들이 다양해졌거든요. 한번 볼까요? 과거형 문장도 만나고요. 미래시제도 그리고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감탄문까지 만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3, 4학년군과 동일하게 5, 6학년에도 마찬가지로 6학년에 올라가면 5학년에서 학습했던 기본적인 패턴들을 추가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문형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6학년 레슨 11, We should save the earth라는 주제를 가진 레슨을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Let's learn 파트에 이 레슨에서 학습하는 표현이 뭔지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의무를 표현하고 권유하는 표현들을 이 레슨에서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언어학습 순서에 맞춰서 듣기부터 스타트해요. 충분히 듣고 그런 후에는 We'll talk 그리고 talk together 같이 다양한 말하기 활동으로 말해보고 그리고 나면 읽기 활동이 들어갑니다. speak and read, make a story 같이 아이들이 읽은 활동을 하고 마무리로 라이팅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해도도 점검하고 정리해보는 학습들이 쭉 이어지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 교과서에서 제가 아까 목차에서도 명령문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초등 영어 교과서에서는 문법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어 형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중등, 고등 모든 과정에 다 언어 형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문법을 지식, 무언가 외워서 공식처럼 전달받은 나에게 쌓여가는 지식의 형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대화를 위한 기능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언어 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는 지금 교과서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주제별 표현 안에서 여러 가지 문법사항이 들어가 있는 문형들을 언어 형식으로, 패턴으로 만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중등 과정도 안 볼 수 없겠죠. 우리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Lesson 2, How do you spend your day?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중학교 교과서도요, 금방 만나보셨던 초등병어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제가 더 심화되고 또 여러 가지 깊이가 깊어지는 것 외에 듣고 또 따라 말해보고 중등 과정 같은 경우는 스피킹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스피킹을 조금 더 확장한 수업과 수행평가 대비하는 코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 학습, 우리 리딩 학습이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나면서 본문 학습 전에 사전 학습, 그리고 리딩 학습, 타워 학습까지 리딩의 분량이 좀 늘어난다는 게 조금 다르죠. 그리고 마무리, 라이팅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짜잔! 드디어 문법이 등장합니다. 보시면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써라고 하면서 문법 용어와 문법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보셨던 초등 교과서에서는 문법이 아니라 언어 형식으로 패턴으로 이 문법들을 만났다면 중학교 1학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문법으로 개념으로 용어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학습하는 문법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비동사, 일반 동사, 현재 진행형, 초동사, 과거형도 나오고요. 동명사, 접속사, 비교급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요. 기본 문법의 70% 이상이 다 등장을 합니다. 초등 6학년 때까지도 만나지 않았던 이 문법 용어를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딱 만나는데 우리 지난 학부모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다 만나는 게 있어요. 뭐였죠? 맞아요. 바로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 기간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는 기간이지만 그러다 보니 학습의 공백이 커지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많은 문법, 기초 문법들을 배워야 되는 이 시기에 학습 공백이 커져버리면 다음 학년에서 그것들을 메이크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의 문법도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 제가 학년 군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동일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초 문법을 배일수록 2학년, 3학년 때도 확장되고 추가되거든요. 3학년 과정에 올라가면 더 만만치 않은 문법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만만치 않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만나는 교과서의 문법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다행인 건 우리 부모 세대가 배웠던 학습, 영어 학습의 방식과는 다르게 영어를 정말 언어로 접근해서 학습하려고 한다는 걸 눈에 띄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초등 과정에서는 주제별로 다양한 표현들을 레슨 안에서 만나면서 이 문법, 언어 형식을 패턴 형태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 올라가면 이제 실제 문법의 개념 학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공시처럼 외우기도 하고 관련된 다양한 문제도 풀면서 문법의 개념을 학습해 갑니다. 중등 과정에 확립한 이 문법의 개념은 수능까지 이어져서 수능의 다양한 어법 문제라던가 독해 문제를 푸는 문제풀이의 뼈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만나는 이 문법 개념을 그때 학습 공백 생기지 않도록 잘 따라와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앞서서 다루는 문형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초등학교 5, 6학년쯤부터는 기초적인 문법 학습을 시작한다면 그래도 이어지는 중등 과정의 학습을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교과에서의 문법은 공식처럼 외우기도 하고 또 문제도 풀어보면서 학습해야 되지만 영어는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법칙인 문법은 언어처럼 습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앞서 보셨던 초등 영어 교과서처럼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표현 속에서 이 문법들을, 문형들을 만나서 이걸 듣고 말도 해보고 읽고 쓰는 언어로 만나는 습득 과정과 외워서 문제 푸는 학습 과정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정말 자유스러운 언어, 의사소통을 하는 영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마트 헤법 영어에서는 이 문법을 어떻게 학습할까요? 한번 만나볼까요? 스마트 헤법 영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스토리나 다양한 표현 안에서 패턴 형태로 문법을 만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 형식처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문법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용어, 한자어인 이 용어를 이해하고 개념을 숙지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학습했던 패턴과 연계해서 문법, 용어, 문법 개념 학습을 시작합니다. 문법 개념 학습 후에는 사실 다양한 문제 풀이로 실전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다양하게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 습득한 문법, 그리고 학습한 개념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르쳐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문법을 패턴으로 만나는 학습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스마트 헤법 영어 아이들이 파닉스가 끝나고 나면 만나게 되는 스마트 헤법 영어의 메인 교재인 탑 스토리북이라고 하는 이야기 책입니다. 이 이야기 책은요. 우리 아이들이 앞서 교과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등 과정의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을 스토리 안에 레벨별로 쏙쏙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고 익숙하고 어렵지 않은 이야기 안에서 중등 과정의 문형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는 이 이야기 책이 탑 스토리북의 가장 쉬운 버전인데요. 문장 보시면 This is a fox. The fox is hungry. 마치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문장들은 비동사와 현재 진행형 문장이 이 이야기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비동사, 현재 진행형 어느 단계에서 문법으로 나왔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개념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헤뻥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파닉스 끝나고 아이들이 재미있는 이야기 안에서 패턴 형태로 이 문법 사항이 들어가 있는 문형들을 만나게 되죠. 다음 단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까 제가 학년군 개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다음 단계의 이야기 책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학습했던 이 패턴, 언어 형식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반복하면서 추가되는 문법 사항이 들어가 있는 패턴들을 만나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스토리를 레벨을 올려가다 보면 점점점 다양한 문형, 다양한 문법, 길이도 길어지고 어휘도 어려워지는 스토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스토리북이 총 30권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0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등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 이 문형들을 스토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패턴 형태로 습득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시스템인 태블릿, HB 스마트 안에서는요. 이 내용들을 다양한 액티비티로 연결해서 활용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동사찾기 활동들을 통해서 문장의 기본 구조, 언어의 기본 구조인 스토럭처를 이해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문법들을 정립해 나갑니다. 교재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도 하고요. 이렇게 스토리북에서 우리 아이들이 패턴 형태로 언어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났던 문법 사항들을 아이들이 실력이 쌓이고 문법, 개념, 용어를 이해할 수 있을 시점이 되면 실제 이제 개념 학습으로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법 학습으로 만나는 거죠. 한 번 볼까요? 스마트에서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비동사의 형태와 의미를 배우는 진짜 문법 학습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MR is는 뭐뭐이다? 있다이다 라고 학습하는, 기본적인 수학 공식처럼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언어 형식으로, 문장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이 문법들을 만났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비동사를 배웠던 스토리북을 기억해서 연기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스토리에 있던 이 그래머 포인트들을 활용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어떨까요? 자, 이거 비동사 모르는 게 아니고 아, 이거 내가 예전에 봤던 책에, 그 스토리 책에 있던 거였네. 아, 내가 공부했던 거구나. 라고 연기해서 생각하다 보니 사실 문법에 대한 부담감, 문법을 시작하는 진입점도 낮출 수 있고 무엇보다 스토리에서 패턴 형태로 습득했던 이 언어 형식으로서의 문법을 자연스럽게 기억하면서 아이들은 문법을 언어로 만날 수 있는 기초를 쌓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로서 습득도 해야 되지만 학습도 필요하죠. 문법은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빈칸도 꼼꼼하게 채워보고 개념을 정립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스마터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립하고 다양한 문제도 풀고 또 문법을 한 번 더 정리하는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으로 더 꼼꼼하게 문법을 잡아갑니다. 여기에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문법은 개념을 정립하고 나면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실전 경험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에 해당하는 다양한 문제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문법을 다잡아갑니다. 아이들이 실력이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면 어느 순간엔 문법이 학교의 평가 항목이 되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때는 문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는 더 심화된 교재와 내신으로서의 문법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문법을 계속적으로 심화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의 마법 같은 문법 만나보셨고요. 그것들을 받쳐줄 스마트 해법 영어의 시스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 학습을 하기 위해 스마트 해법 영어는 태블릿 PC, HB 스마터를 통해 학습을 합니다. 스마터 안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재미있고 또 충분히 듣고 말하면서 많은 것들을 내 안에 넣고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400여 권이 넘는 레벨별 영역별 교재로 실력을 쌓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선생님의 코칭과 함께 이루어져서 스마트 해법 영어는 시스템 베이스의 코칭으로 우리 아이의 학습의 가장 중요한 습관인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합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을 기본으로 스마트 해법 영어는 교과서 1위 출판사 천재 교육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스마트 해법 영어의 20년에 가까운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서 앞서 우리가 만났던 그래머는 기본이고요. 언어의 4대 영역인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뿐만 아니라 파닉스 그리고 단어 학교 내신까지 총 8가지 영역에 걸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을 400여 권의 고지 안에서 꼼꼼하게 레벨별로 영역별로 채워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영어를 처음 만난다 이 낮은 단계에서는요. 아이들 기초 영어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걸 목표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기초 파닉스부터 파닉스를 조합해서 읽는다거나 파닉스 패턴이 들어가 있는 스토리를 만난다거나 회화를 해본다거나 등등등 다양한 교제와 다양한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며 영어를 학습하는 기초 습관을 형성합니다. 초당급 3학년 이상의 고학년이 되면 앞서 스마트 해법 영어의 탑 스토리북 말씀드렸죠. 중등 문형이 그대로 쏙 들어가 있는 이 이야기 책을 기본 베이스로 수업하면서 우리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는 문법 개념을 숙지하기도 하고요. 또 단어 학습이라던가 중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독해, 문법 혹은 내신까지 아이들 필요에 따라 학습하는 영역을 정해서 꼼꼼하게 영역별 기초를 쌓아갑니다. 중등 과정에 올라가서는 앞서 배웠던 모든 영역별 기초를 문법도 또 다 영역별로 심화하고 확장하면서 실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전에 수능을 보기 위한 영역별 기본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스마트 해법 영어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도 하죠. 바로 원서 도서관 다북스도 있습니다. 미국 교과서 1위 출판사인 HMH사에 천 권의 원서를 활용한 온라인 도서관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자연, 과학, 미술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난이도 또 여러 가지 있는 원서들을 통해서 우리 스마트 해법 영어 교재에서는 만나보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 또 다양한 어휘, 또 정보성, 문학성, 문영 또 다양한 작가들의 수려한 문장들을 통해서 배경 지실도 꼼꼼하게 쌓고 이를 통한 지식의 확장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해법 영어의 온라인 원서 도서관 다북스죠. 여기까지 스마트 해법 영어의 마법 같은 문법 학습과 전체적인 시스템까지 좀 보셨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스마트 해법 영어는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책 안에서 문법을 자연스럽게 패턴 형태로 습득하고 우리 아이가 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시점에 문법 용어를 개념으로 만나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또 이것들을 실전 문제 풀면서 다양하게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수능까지 연결되는 이 모든 문법의 뼈대를 완성해 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 해법 영어의 교재와 시스템 베이스의 코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온택트 시대에 새로운 교육을 선도하는 스마트 해법 영어의 수강생이 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재미있는 학습, 태블릿 HB 스마트와 400여 권의 레벨별 영역별 교재, 중등 내신도 기출문제로 꼼꼼하게 잡을 수 있는 중등 영어 문제은행, 천권의 영어 원서 도서관 다북스, 그리고 집에서도 만나는 숙제 앱, HB 홈스터디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스마트 해법 영어 유튜브와 또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 오늘 이후 구독과 검색 꼭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의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는 매월 쭉 이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5월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5월 21일 금요일 오늘과 동일한 11시에 스마트 해법 영어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 해법이 만드는 우리아이 영어천제 제3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 뵙길 바랍니다. 자, 오늘 스마트 해법 영어와 함께 마법 같은 문법 만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 해법 영어의 마법 같은 문법으로 문법이 너무 어렵고 싫어서 영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문법으로 한 단계 더 영어 실력을 업하길 바라면서 전국에 있는 미래의 우리 해법이들이 꼭 스마트 해법 영어에 와서 문법과 함께 매직 마법 같은 영어를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학부모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